한화그룹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합니다. 한화그룹은 미국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에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참여하며 인수금액은 1억 달러입니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업체로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자율 운항이 가능한 민간 상선 개발에 있어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해외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매출 다각화를 깨워할 계획입니다.